지난해 원주 MBC가 보도한 평창군 신입 공무원 부당 선발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평창군이 구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원서 접수 마감 후에 선발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 31위였던 군수의 딸이 합격할 수 있었다며 채용 인원 확대를 부당 지시한 한안기 전 군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초 선발 인원을 35명으로 공고했다면 더 많은 응시생이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창군의 관련 과장의 강등과 또 다른 과장 1명의 정직 징계도 요구했습니다.